안녕하세요. 아름쌤입니다. 오늘은 눈가 보톡스 맞으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? 경과, 효과, 부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. 전에 미간 보톡스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했었죠? 미간 보톡스는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자리예요. 제대로만 시술이 잘 이루어지면 어색함이 별로 없어요. 그런데 다른 부위는 달라요. 효과가 나왔는데 그 효과 자체가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. 그 자체가 효과예요. 눈가 같으면 세게 오는 걸 좀 더럽게 하는 그런 효과죠. 더럽게 되니까 부작용이기도 하고요. 과연 눈가는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.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. 짠! 눈 주변에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. 이 근육에 보톡스를 맞는 거거든요. 사진이 너무 무서우니까 조금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. 자,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이고 제가 핑크색으로 근육을 표시해봤습니다. 이 근육이 만드는 주름 중에서 제일 크고 뚜렷한 주름은 바로 이 주름이에요. 바로 까마귀 발이라고 하는 그런 주름이죠.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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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주름에 보톡스를 맞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의 주름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다른 주름이 또 있습니다. 어디냐면, 자, 눈꺼풀 위쪽에서 나가는 주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또 눈꺼풀 아래쪽에서 나가는 주름이 많아요. 이 주름을 보통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. 왜냐? 앞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. 다른 주름은 각도상 옆에서 봐야 이렇게 주름이 보이는데 이 눈 밑에 있는 주름만큼은 바로 앞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정말 제일 싫어하는 그런 주름이에요. 짠! 이 앞에 눈꼬리 앞에도 주름이 있습니다. 이 주름은 원래 체계는 맞게 안 돼 있지만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맞으면 한 서너 번 맞다 보면 맞은 사람이랑 안 맞은 사람이랑은 나중에 차이가 좀 나게 돼 있어요. 자, 문제는 사람이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웃어야 돼요. 음? 이렇게요. 그런데 눈 밑이나 또는 눈 가운데를 맞으면 올라가지 않아요. 자, 넘겨볼게요. 자, 제가 녹색으로 내 빗금친 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으면 광대가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. 그러면 입만 음! 이렇게 웃게 됩니다. 약간 사이코패스 같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네모 빗금친 이 녹색 부분은 보톡스를 맞지 않습니다. 자,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제가 파란색,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보톡스를 맞아요. 단, 이 눈 밑에 부분, 이 부분은 약하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세게 맞아도 광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가운데를 맞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. 이 눈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눈 밑 가운데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지방을 눌러주는 힘이 약해져요. 이 지방은 뭐가 누르고 있냐면 어떤 막 같은 것도 누르고 있지만 근육의 힘으로도 누르고 있어요. 그런데 보톡스라는 게 근육마비제잖아요. 그래서 이 막 같은 걸 못 누르게 되면 지방이 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지방이 더 블룩해 보이고 다크서클 같은 게 더 심해 보이겠죠? 그래서 암튼 이 자리도 맞지 않아요.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알륜근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.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제가 그린 부분만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 바깥쪽까지 주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제가 가운데 쪽에만 힘을 빼놨을 때 여기는 힘이 빠지지만 바깥쪽에 힘이 남아 있어서 가장자리 쪽에 힘이 더 세질 때가 있어요. 자, 제 얼굴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. 여러분, 제 얼굴이 사라집니다. 짠, 이 정도 할게요. 자, 보톡스를 맞으면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보톡스를 맞게 되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3일 정도 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주름에 힘이 좀 덜 들어가기 시작해요. 그러다가 3주 정도 되면 힘이 많이 빠집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정도의 힘이 빠지게 돼요. 눈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% 정도의 힘을 빼게 됩니다. 미간 같은 경우에는 70, 80% 힘을 뺀다고 했죠? 미간은 찌푸리지 않아도 일상상의 지장이 없으니까요. 다만 눈가를 7, 80% 못 움직이게 한다면 좀 많이 이상할 수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안 웃고 입만 웃게. 음,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한 달은 힘이 빠지는 시간이고 나머지 두 달은 힘이 돌아오는 시간이에요. 3개월쯤 지나면 내가 빠졌던 힘의 80% 정도가 돌아옵니다. 자, 그러면은 힘이 다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냐? 4, 5개월 걸려서 힘이 다 돌아오게 돼요. 그런데 우리 목표는 힘을 빼거나 주거나 이게 목표가 아니라 힘을 주어서 눈가에 피부가 접히는 걸 막고자 하는 게 우리 목표가 돼요. 그런데 힘의 80%나 90%나 100%나 계속 눈가를 찌그러뜨리고 있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80% 정도 되면은 힘을 다시 빼서 피부를 콱콱 찌그러뜨리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주름 보톡스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30% 정도 힘을 뺀다고 했는데 30% 빠진 게 사실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. 효과가 없어요. 더 빼주세요.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보통 언제쯤 오시냐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오세요. 전에는 일주일 되면 효과가 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없네요. 효과가 없어요. 더 놔주세요.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3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맞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처음에 맞았던 게 효과가 다 안 나왔는데 중간에 추가로 보충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맞았던 거 플러스 추가로 맞은 거까지 효과가 나와서 얼마까지 힘이 빠질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래서 지금처럼 뚝 힘이 떨어져서 이제는 안 웃어져요.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 추가로 보충하기에 좋은 시기는 3주 정도 기다렸다가 효과가 충분히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보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는 좀 더 세게 맞는 게 좋겠죠. 자, 그때 맞으면 다시 또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힘이 돌아올 거고요. 오, 이상입니다.